오늘 말씀해 주신 시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너희가 잃은 곳은, 그래요 안 그래요? 잃은 곳은 뭐라고요? 시온이라 하잖아요. 시온, 잃었으니까 시온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온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성이라는 거예요. 도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잃었다 안 잃었다? 잃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디 가죠? 천국 가는 거야. 이랬다 그러는데 가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안 있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시온이라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어디라고요? 천국. 또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은 누구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야.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왕국이야.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오늘에도 하나님 나라의 삶.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많이 아셨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많이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온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 왜 하나님의 왕국이야? 하나님이 온전히 모든 것을 어때요? 통치하고 지배하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어때요? 여호와의 증인을 뭐죠? 왕국회관이라서 그 사람들이 먼저 왕국을 해서 우리가 못 써먹는 거예요. 지금. 이 단서에 들어갈까 봐.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이 써먹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라 이래야지 우리가 딱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하더라도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오늘 하나님 나라의 삶, 시온의 삶 이렇게 말씀을 정해놨, 제 제목을 잡았는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내면 16절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지 너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렇죠? 예수님이 세상에 살지고 왔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다.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지리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같이 나도 너희라도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쭉 가가지고 23절에 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 그렇게 돼서 하나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면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을 증가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통치와 영향이 모든 곳에 미치는 영역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다 안 이르렀다? 전국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영역이고 또 우리가 이른 것도, 우리가 전국으로 가는 것도 맞지만 그건 어때요? 육체가 죽어야 갈 수 있는 나라란 말이야. 육체가 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와 영역이 모든 곳에 이르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어때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에 이른 삶을 사는 삶을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아까 우리 찬송을 부렸잖아요. 하나님의 공행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잖아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뭘 예언했다고요? 하나님 나라 예언하셨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갔어야 돼.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본다는 건 뭐죠? 다섯 가지 감각으로 경험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살았을 때 태어나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를 어때요? 경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육체는 누구로 되죠? 부모님으로 태어난 거야. 그런데 그걸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면 아멘 네, 육체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경험하는 건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뭘 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 하나님의 통치와 영역의 모든 것들을 똑바로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런데 그걸 경험하도록 이미 이뤘다고 히브리스 12장 22절은 이른 것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믿어지면 아멘 예언하셨어요. 요한복원 3장 3절부터 8절까지 또 예수님이 말씀을 쭉 하셨죠. 누가 보곤 10장 19절에 보면 그랬어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오진 않았지만 가까이 왔다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나가서 병을 고치고 그리고 사람을 고치고 이렇게 어떻게 막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면 아멘 사람들이 막 핍박하고 막 안 주고 그러면 그 신경 쓰지 않으면 털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 이렇게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이 반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누가 보면 10장 19절부터 10절부터 누가 보면 10장 9절부터 11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의 영향을 뺏지 않고 그냥 임한다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보면 17장 누가 보면 10장 9절부터 11절까지 누가 보면 17장 예수님의 예언이죠. 11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고 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렇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아멘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이라 임하느리 할렐리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임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안에 아까 육체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태어난 하나님 영 아래에서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예언 계속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이 완성돼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요 안 그래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예요. 육체로 경험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야. 아멘 뭐라 그랬죠? 오직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뤘는데 아직도 육체적인 것만 가지시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언하고 끝난 거예요. 사람 속에 하나님과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셔서 완성하고 성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때요? 사람에게 사람 안에서 사람 안에서 사람에게 이루어지도록 그 일을 어때요? 성취하셨다. 완성하셨다. 물과 성령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완성하셨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유대인들에게 나를 넘기지 아니하였으리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가 이거는 자기 나라라고 그러고 로마 나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네가 어떻게 내 나라 하나님 나라를 네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왜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들이 있는 대한민국 이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니라잖아요. 아니다. 아니다. 37절에 보면 36절 37절에 되겠죠. 빌라도가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러 가르되 내 말 같이 내가 왕이라 예수님이 왕이니까 예수님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이렇게 말하고 마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사람 안에 이루어지게 해서는 그 일을 해야 된다. 안 된다. 했어요. 뭐랜가 하면 우리가 자란 유한복음 19장 다 이루었다. 안 이루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에게 이루어진 일을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의 살림만 남은 거란 말이에요. 2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는 내 형제를 내 아버지 곧 내 아버지 내 하나님껏 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거기 가서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브리서 6장 20절은 예수님께서 뭐가 된다면 대재성이 돼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들어갔다고 말하고 자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 자기 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서 누구든지 영원히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 속에 임하도록 이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믿어치믄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이르렀다고 믿어야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역의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치믄 아멘 그래도 누구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나 천만 천사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치믄 아멘 예수님이 이를 완성하셨어요. 완성하셨다 안 하셨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보호를 하셔서 하늘에 가서 영원한 속죄를 이 땅에 내리고 사십일을 말씀하시고 계시다가 한 나라에 가셨단 말이야. 가셨어요 안 가셨죠? 가셨어 가셨어 가셨는데 가셨으면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동안에 한 말씀이나 한 일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가 딱 구분이 되는 거야. 맞아요 안 맞죠? 구분이 딱 된단 말이야. 구분이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때요? 이 땅에 계시다가 어디 가나요? 아버지한테 간다고 그랬으니까 아버지 가는 걸 쫓아다니고 가진 걸 봐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믿는 자 그 당시죠. 그 당시 믿는 자 믿는 자에게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 그 당시죠. 2000년 전이죠. 임했단 말이에요. 자 그 사건 예수님을 사람들이 계속 간다 그러니까 가기 전까지 예수님으로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했어.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회복되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너희 안에 이루어진다 그랬지만 이스라엘이 믿는 예수님을 부활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영혼 속절을 믿지만 그게 뭔지를 잘 몰라 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사도행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묻자고 가르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고 제자들이 모인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을 물은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면 가르사데 대화하게 하는 아버지께서 거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마시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마시면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어디 상관없이 그렇게 쭉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본 앞에서 한나라로 승천하는 말씀이 구절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회복한다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한 마리 이르러서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것을 착각하고 자꾸 예수님을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너희 안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500명이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한나라를 봤지만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몇 명만 확실히 믿었다고 120명만 믿은 거야. 마가이다라 그죠? 120명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냥 성령이 오기를 기도하고 믿고 찬양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신 후에 열흘 만에 오순절날 그죠? 모아라네 오십일 만에 그들에게 성령이 갑자기 임한거죠. 갑자기 임한거예요. 자 오순 사도행 2장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며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의 사람이 모였다는 거죠.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앞에 온집에 가득하여 불의허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 있더니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기 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리아 120명의 성령이 임하는과 동시에 거듭난 그들 영안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믄 아멘 마가이 다락방에 오인 사람은 120명은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순간만 경험한 것이나 그들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어디서 삶을 사는 사람이 시작이 되고 일생동안 그렇게 사는 사람이 돼서 그들을 보도 120명의 사도라 그렇게 성령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믄 아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그 당시에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오늘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있습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예수께서 그리토의 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태어난 자니 예수가 부활한 뒤에 대상이 된 것을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태어난 자는 하나님 나라가 그 영안에 이루어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어지믄 아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네 번째 오늘 현재죠 오늘 현 시대죠 현재 현재 예수 그리토를 믿는 자 나는 사도행전 2장의 1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이런 사건이 지금 믿으면 지금 내게 하나님 나라가 나라가 이루어졌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른 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육체 안에 하나님 영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어때요? 육체가 지금은 이 나라가 이 나라나 우리가 아는 천국이나 같은 종류의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예요. 아멘 이사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에 예를 들면 천국이나 하나님의 도성이나 시온산이나 더 나가는 우리 영안에 여전한 하나님이나 똑같은 곳이 다 이르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육체가 벗어났을 때 순차적으로 가는 영향이 미치는 곳에 우리가 그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실제로 다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요소를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천만천사와 하늘에 격진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인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여러분들의 거듭난 영은 시원치 않습니까 온전합니까 여러분들의 영은 완벽하단 말이에요. 영원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더 영이 좋아지지 않아요. 영의 이 땅에 사는 육신을 잃고 사는 의식은 의의의식은 날마다 증가되지만 영 자체는 완전하단 말이에요. 완전하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위로므로 완전하단 말이에요. 아멘. 완벽한 거. 완벽한 거.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다고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관여한 역사는 모든 영역이 다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베드로 전서 2장 9절이면 그렇게 말씀했죠. 오직 너희는 택한 적속이요. 왕같은 세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래 안 그래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이미 이르렀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맞아 안 맞아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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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해가 빛이 날았다.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소중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감에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그의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아멘. 선전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린 거룩한 빛의 나라에 들어간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을 이 땅에서 한 날 동안 경험해가지고 시간 정도 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사람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골로세에서도 마찬가지 1장 13절이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권전해서 그의 사랑의 안으로 옮겼으니 아멘. 우린 마귀의 지배를 받는 그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역과 통치가 이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라로 옮겨간 사람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면 에베스 2장 4절부터 9절까지 쭉 이어진 말씀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래서 함께 살고 너희가 우리가 죽은 영이 어때요? 예수 믿고 산영이 된 것이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절을 함께 일으키사 그렇게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오른편에 앉혔다는 거예요. 앉혔다는 거예요. 앉히시니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거듭난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다 안 이르렀다?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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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렀기 때문에 천만천 전군 천만천사 천사의 보호를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삶 시원의 삶이죠? 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이란 법이 법 안에 살아야 되는 거에요. 대한민국이란 법을 어기면 그 법에 제재를 받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삶은 대체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삶 시원의 삶 시원의 삶 시원의 삶 하나님의 삶은 뭐 한다고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모든 게 된다는 거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간다 믿음으로 사는 대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뭘로 작동되는 거죠? 믿음으로 작동되는 거에요.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작동되는 나라 로마서 14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맛인거지 오직 성령하에서 의와 평강한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브리서 4장 2절을 보면 너희가 그렇게 말하죠. 저희와 같이 우리가 보금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말씀이 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그 말씀에 내가 믿음을 화합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안된다는 거에요. 그 성경 말씀이 그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 진짠하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죠. 믿음으로 화합 믿음을 결합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 화합이라는 건 영어로는 믹서라는 거에요. 갈을 싹 갈으면 하나가 됐잖아요. 말씀이나 내가 믿음이나 하나가 돼야지 어때요? 유익이 된다는 거에요.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작동되는 나라라는 거에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받아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 말씀 말씀이 유익이 되려면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작동이 안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 나라가 믿음으로 작동되는 나라라는 거에요. 자 그러면서 히브리스 4장 2절 다음에 6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아직 남아있도다.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다.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는 안식하는 곳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순종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안된다는 거에요. 안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작동하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이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때요? 그 말씀이 하나도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 나라에서 믿음을 가져야지 작동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유익이 되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또 한 번 보면 하나님 나라는 시원은 안식하는 나라다. 안식은 뭐죠? 쉼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더라 다 내려오게 오라. 내가 너희로 뛰어 편히 쉬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 보고 오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편히 쉬는 힘이 있는 나라로 인도한다는 거에요. 우리도 그런 삶을 되게 한다는 거에요. 믿어지면 아멘. 그렇게 쭉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라는 가볍고 쉽다고 3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면 안식 자 시브리스 4장 아까도 말씀했지만 5절 6절도 마찬가지에요. 안식에 들어가지 마시고 남아있게 된다는 거에요. 6절 5절은 그런데 9절부터 10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같이 산다고 하나님처럼 안식하고 산다는 거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안식했는가를 말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 6일 동안 창조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정보 다스려 해놓고 야 이놈들이 제대로 하나 못하나 어서 살피고 봤어요. 푹 쉬었어요. 쉬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런 사람들은 일 때문에 문제 때문에 사건 때문에 뭐 때문에 안식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이런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닌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도 그랬잖아요. 배가 배를 타고 있는데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배 안으로 오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 지금 물에 빠지 죽게 되는데 잠이 옵니까? 믿음이 없는 자야 왜 무서워하냐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안식할 수 있는 쉬음을 쉴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고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한 나라는 안식하는 곳이에요. 안식하는 곳이 아니면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 세 번째로는 자 하나님 나라는 무슨 영 무슨 원리로 영적인 원리로 운영되는 나라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3장 3절은 너희가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거로 난 것은 이죠. 유기요 영어로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 요한복음이죠. 3장 3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이 6장에 보면 63절에 부터 63절에 그렇게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뭐라고요? 무익하니라 그렇죠? 무익하니라 내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이 뭐라고요? 영이요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그랬단 말이요. 모세가 우리를 준 말씀은 율법은 영이 아닙니다. 육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렇게 말했죠.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영이 죽었는데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거듭난 사람만 어때요?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 작동하기만 하면 영적 원리로 작동하기만 하면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리더 지문 아멘 거듭난 사람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요한복음 14장 시절은 하나님이라는 먹는 것과 맛인 것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리더 지문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영으로 작동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고린도 보소 3장 6절 이면 제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을 만족해 있으니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뭐라고요? 살리는 것이다. 의무는 율벌 말하는 거죠. 글로 조문으로 된 것을 율벌 의미로 새로운 태어난 사람은 새 은약의 일꾼이 되는데 이 일꾼은 어때요? 율법으로 살면 죽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마음도 죽는 것만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어때요? 산다 안 산다?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걸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말이 뭐라고요? 영 이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영 이에요? 이에요? 영 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영 이에요. 이수님도 영 이에요. 이수님의 말씀도 영 이에요. 이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말씀을 많이 했어요. 자연을 보고 말하기도 하고 문제를 보고 나쁜 걸 말하기도 하고 일부를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뭐라고요? 사람을 진짜 살리고 사람 속에서 하는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만이 영이라는 거야. 믿어주면 하면 하나님도 수많은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그 많은 말씀이 영의 말씀은 아니라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우리 편에서 말했던 영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산다 망한다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적 원리로 작동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거기서 나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생명과 평안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어주면 아멘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믿으면 생명과 평안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생명에서는 풍성한 겁니다. 우리 영의 생각에서 나온 것은 생명과 풍성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치유와 건강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믿어주면 아멘 영의 원리로 작동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시원의 나라인 거예요. 아멘 다음 주에도 계속 말씀을 듣는 거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많이 평생 몇십 년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도 생각하는 건 안 된다고 걱정하고 두려운 건 영의 생각이 아니야.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작동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믿어주면 아멘 왜 안 되는 걸 생각하냐는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망하는 거예요. 믿어주면 아멘 다섯 가지 감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나쁘건 다 아니지만 어때요? 대부분 육신의 생각은 우리에게 나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내가 이런 말이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필요한 말씀이에요. 율법적인 말씀 도덕적인 말씀 무슨 말씀 다 좋지만 그 말씀 중에 진짜 우리를 살게 하고 진짜 우리를 안식 하고 우리를 진짜 믿음으로 가서 믿음의 결과를 얻게 하는 삶을 살게 하려면 무슨 말씀 영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영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영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영의 말씀을 가져야 됐되요 영적 원리로 운영되는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이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때요? 무슨 말씀? 영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바울은 말씀했어요. 물론 구약에는 모세를 요고사를 통해 하고 형한 베덕 젊음을 통해 말씀했지만 오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뭐라고 말한가 하면 에베에서도 3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한가 하면 너희를 내게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률을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 이걸 내가 기록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걸 너희들이 어때요? 읽으면 봐서 읽으면 읽으면 바울이 깨달은 것을 어때요? 우리가 똑같이 깨닫고 알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믿어 한을 기록한 것과 똑같은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믿어 제모 아멘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소리 내서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한 말해도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에베소 4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해지고 부활해가지고 대상이 돼가지고 한 모든 것들을 확실히 배우라는 거예요. 그 배우면 진리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듣고 가심을 받아가지고 구습을 지금까지 불신앙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런지 모르고 그냥 천국만 가는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생각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의의 말씀을 따라 의와 진력 거룩함은 새로운 피조물로 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치문하면 이러는데 못 사는 건 너무 안타깝잖아요. 소경은 몰라요. 소경은 아무리 들어가서 여기가 누구다 뭐다 아무래도 보지 못하니까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영역한 모든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 원리로 운영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서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것을 흥암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선포하고 선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재는 우리가 못 쓰면 어때요? 바보 같은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데 내 것이냐 내 것을 믿지 못하면 어때요? 이거는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마귀에 속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영적 원리로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곳이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몸을 가진 우리 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도 잠깐 임하고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 안에 거듭난 영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충만을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 원리로 살면 성령은 어때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나타나서 역사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어때요? 하나님이 그하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노 3장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이 성령이 전혀 알지 못하냐고 말했고 고린노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어때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성전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값을 치러 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노 5서 3장 17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몸을 삼고 우리 몸을 가지고 우리 땅에 삶을 살리는 삶은 어때요? 우리는 자유하는 사람 누구의 속박되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에 눌려 살 필요 없어요. 근심에 눌려 살 필요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방송을 봤는데 그 방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뭘 받는가 하면 우리나라에 보면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 중에서 지금 제일 잘된 사람 태영호 공사라는 사람 용구가 그 사람 부인이 얼마 전에 2월 달인가 얼마 전에 이화예자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더라고요. 받았는데 받았는데 받았을 때 어떤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했어.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하여튼 그 부인이 북한에서는 굉장히 초 아주 고급층이라 그래. 최고급층이라 그래. 그런데 그 부인이 공부를 잘하고 영어를 정말 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태영호를 만나가지고 애국에 와가지고 애국 공관 애교관으로 근무했는데 덴마크에서 2년을 근무하고 스웨덴에서 2년을 근무하고 영국에서 8년인가 6년을 근무해가지고 10년 넘게 근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 있을 땐 몰랐다는 거야. 그런데 유럽에 와서 딱 와서 보니까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천국이 들어가기 싫더래요. 2년 끝나고 나니까 지옥같다는 그 나라가 그 전에는 몰랐는데 그래서 또 근무하고 2년 있다가 또 근무하고 북한의 근무하다가 또 나오고 마지막에 영국에 우리나라로 왔잖아요. 대체 어떻게 그 좋은 여건 좋은 배경 좋은 걸 포기하고 대한민국에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먹고 살 수 있대요. 자기들이 그냥 그 사람들 위해서는 괜찮은 삶을 살 때 그런데 어때요? 다른 세계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나와 내 남편은 그냥 살아 살아 되는데 문제는 자기 자식들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야. 사람들은 뭐 그냥 북한의 뭐 그냥 엘리트다. 북한의 뭐 어떻다 그런데 북한에는 사실 엘리트도 없다는 거야. 누구 나라든가 하면 김정은이 나라라는 거야. 그리고 김정은이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김정은이 노예라는 거야. 노예라는 거야. 내 자식들을 또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김정은이 노예로 살게 하겠냐는 거죠. 자기가 자기 인격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길을 부모님한테 내가 열어줘야 되겠냐. 그래서 고민하고 의논하고 고민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 길을 선택했다고 후회는 전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파괴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하나님의 모든 영역이 모든 역사 미신 나라로 옮겨놨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다시 우리가 육신으로 마귀의 노예로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육신으로 사는 거지 영으로 사는 영적 원리로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원리인 영의 말씀을 들으면 뭐밖에 없다고요? 생명과 평안만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이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